자유한국당 김세현 의원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정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불똥이 튈까봐 몸을 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이유는 정확히 뭘까요? 두 사람의 불출마가 과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인적 쇄신까지 이어질까요? 내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불출마와 인적 쇄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부 박찬수 논설위원실장, 이세영 정치팀 데스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찬수 실장은 정치부 기자 오래 하시면서 한나라당도 많이 출입하셨고요. 정치부장, 편집국장 지내시고 지금 논설위원실장으로 계시는데 논설위원실장이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가요? 네, 논설실장은 사설과 칼럼을 관할하는 자리고요. 특히 사설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해갖고 한겨레신부의 입장을 사설로서 표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부의 사설은 다 박찬수 실장을 거쳐서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세영 정치팀 데스크 지금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현장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종합하고요. 그리고 지시를 하고 또 현장에서 보내는 기사를 손질해서 출고하는 일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부 기자들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국회에 10명이 있고요. 청와대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네, 부하들이 상당히 많으십니까요. 정치부 기자에다가 지금 데스크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 일이 더 좋습니까? 뭐 이런 자료는 다들 취재 기자가 좋다고 하는데 사실 아침마다 보고를 안 해도 되고 또 이제 마감시간에 쫓겨서 기사를 막지 않아도 되니까 사실 데스크가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데스크 체질이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유한국당의 김세현 의원, 임종석, 전 총와대 비서실장 둘 다 정치적인 거물들입니다. 일단 두 사람의 어떤 불출마 선언이 정가의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봐도 될지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두 사람의 출마가 양당에 끼치는 그런 영향과 충격파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우선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의 3선 중진 의원인데 특히 영남에서 굉장히 괜찮다. 그나마 합리적이고 괜찮은 의원으로 평가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의원이 불출마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해체까지 언급한 것 자체가 당연히 굉장히 큰 충격을 줬고요. 임종석 전 총와대 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은 상당히 뜻밖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의 중진, 그리고 특히 86세대 정치인들에게 던지는 압박감과 충격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 대수께 어떻게 보셨어요? 두 사람이 신호탄을 쏘긴 쐈는데 신호에 사람들이 반응을 해야 이게 물가리든 뭐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적으로 두 당의 리더십이나 규율,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죠. 일단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가 한국당, 자유한국당에 미친 영향부터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대수께, 이게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김세현 의원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한 이유가 뭘까요? 어제 오늘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한나라당 지지율이 탄핵 지음으로 다시 회복이 됐는데 이게 다시 시간이 갈수록 내부의 여러 실책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시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는 어렵겠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해왔다고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주에 원회 당협위원장 6명이 당의 쇄신을 촉구를 하면서 직을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주동자를 색출해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내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내가 직을 던져서라도 당의 쇄신을 촉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박찬수 실장 김세현 의원이 여의대 연구원장 맡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당내 연구기관이고 여기서 아무래도 여론조사 데이터 같은 걸 좀 보기 때문에 좀 민감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데이터도 많이 봤을 거고 또 그보다도 일단 김세현 의원이 굉장히 합리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외부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 내부 의견뿐만 아니라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지금의 황교안, 나경원 체제로는 굉장히 어렵다. 가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외부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보수진영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들이 본인의 결단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김세현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아예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주장이 헌 집을 아예 헐어버리고 새 집을 짓자. 이런 경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이게 유승민 의원하고 교감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직접 교감을 했다라는 아무런 물증은 없는 상태고요. 다만 추측하기로는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은 상당히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이번에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꼭 순수하게 볼 건 아니다라는 의견이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황교안, 나경원 퇴진. 두 사람 퇴진하면 좋죠. 그런데 퇴진한다면 누가 보수의 주도권을 잡을 거냐. 유승민 의원이 1순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와 결국 보수 대통합을 통한 유승민 의원의 길터주기.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사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세현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어요. 이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좀비 장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김세현 의원이 이렇게 평가한 거에 대해서 박찬수 실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맞는 말이 많다고 보고 그건 꼭 제 의견뿐만 아니라 저는 한겨레신문에 있으니까 상당히 진보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저 뿐만 아니라 김세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 이른바 보수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설을 보더라도 굉장히 김세현 의원 의견에 동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현 황교안 체제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느끼는 불만감 그리고 어떤 불만들을 제대로 이렇게 반영해갖고 제대로 자신들을 세워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보수 진영 전반에 굉장히 팽배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결코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내부에서 상당히 먹혀들고 있는 얘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이승영 데스크는 자유한국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추경안 처리 과정이나 아니면 사법개혁, 정치개혁안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정치학자들 일부가 말하듯이 전형적인 비토크라시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집권당의 실패에 기대서 정권을 잡으려고 핵심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이걸 보면 사실 존재 자체가 민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문제는 이런 행태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로 대변되는 특정 극단적인 세력 그리고 특정 지역의 지지액이 돼서 아무리 자멸적인 행태를 반복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좀비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 좀비, 좀비. 김세현 의원 얘기한 다음에 기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좀비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데 이런 자유한국당 반응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좀비, 민폐 이런 게 겨냥한 건 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을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을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들로서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수도권이나 일부 비박계, 소장파 의원들이야 이제 김 의원의 요구를 반기겠지만 당 전체적으로는 의원들로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박찬호 실장, 자유한국당의 지도부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반응이 궁금해요. 황교안 대표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안 좋으면 퇴진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황교안 대표는 원래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요.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본인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시험대가 내년 4월에 총선이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그리고 김세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자유한국당 해체 또는 지도부 퇴진이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광범위한 세를 아직 얻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황교안 대표는 모든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내년 총선 때까지는 그대로 직진할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하나 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영수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세요. 지소미하고 패스트트랙 이런 얘기를 하자. 뭐 이런 건데. 이거 뭐 이게 정치적 카드로 봐야 되나요? 일단 영수회담이라는 게 좀 옛날 표현이 안 돼. 어쨌든 영수회담을 표현한다면은 사실 영수회담이라는 게 과거에도 여러 번 있어 왔는데 그 의미가 일단 정치적 카드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막힌 정국을 푼다라는 실질적인 좋은 효과도 있었던 게 영수회담이었습니다. 영수회담 하면 정치 공세뿐만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까지 황교안 대표가 영수회담을 다뤄 그런 스탠스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막힌 정국을 뚫고 어떤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는 정치 공세로만 오직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을 해서 활용해왔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영수회담을 다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 공세 이상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영 대수님. 한국당,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정의만 돌파하겠다 이런 건데요. 좀 중진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영남권에서 혹시 불출마 선언 좀 이어갈 수 있는 의원들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봤더니 영남권에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44명이 있는데 이 가운데 3선 이상 이른바 중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15명입니다. 부산에 7명, 그리고 경남, 경북이 각각 3명 그리고 이제 울산과 대구가 1명씩인데 대체로 보면 이제 4선이나 5선급들이 1차적인 타겟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만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5선이 이제 정가빈, 이주영, 4선, 주호영, 김정훈, 유기준, 조경태 이런 분들인데 오늘 유기준 의원, 부산 4선인 유기준 의원이 어제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서 불출마 의왕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사람 가려가면서 전화해라. 거럭 했다고 합니다. 거럭 했다고 합니다. 아주 상징적이죠. 여기 중에는 친박이죠.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박정우 실장. 아까 김세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의원이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보면 괜찮은 사람이 지금 그만 나가겠다고 하고 사실 좀 나가야 될 사람들은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이런 현고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정치권의 문제가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먼저 빨리 포기를 하고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자리 지키겠다는 사람이 나중에 권력을 쟁취하더라라는 생각이 팽배한 게 사실 우리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이 이번 김세현, 임종석 두 정치인의 불출마 선언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지도부에서 반응을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비호감 여론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좀 벗어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감동을 줘도 살아남을까 말까 한데 감동이 아니라 염증만 주고 있으니 이게 과연 총선 전망이 어떨지 암담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세현 의원님 여의도 영무원장 자리는 그냥 지금 계속 가지고 있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에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단 여의도 영무원장의 자리를 가지고 만약 그것마저 그만두면 자유한국당이 여론의 지지를 더 잃을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선을 좀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그런 쪽에서는 아 이쪽이 정치 그만둔다고 했으면 당연히 당직도 포기해야지 당직은 갖겠다라는 거는 뭔 심산이냐라고 좀 비판적이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이 좀 이런 어떤 비호감, 높은 비호감 여론에서 좀 빠져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인적 쇄신도 해야 되지만 기성 정치의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가는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데 오로지 그 저지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과연 어떤 법안을 우리가 만들 것이냐. 선거법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는 대안을 내놓아야 되고 또 조국 사태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요구했던 젊은 층의 공정과 정의라는 그러한 요구들은 우리가 어떻게 수렴해갖고 정책화하고 입법화할 것이냐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후자는 전혀 안 하고 이렇게 현 정부에 대한 오로지 비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와 자세를 계속 갖고 가능한 국민들로부터 비호감의 딱지를 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이수영 대수군. 사실은 김세현 의원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보다도 민주당 쪽에서 좀 더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설마 한국당보다 더 충격을 받았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있었다면 그나마 한국당에서 말이 통하는 괜찮은 의원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한국 정치 전체로 봐서 손실이 아닐까 싶은 느낌 때문에 충격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때고 또 한 부류는 차세대 기수로 꼽혀있는 의원이 그만뒀으니 저러다가 진짜 한국당이 쇄신하는 거 아니냐. 진짜 쇄신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위험해지는데 이런 불안 아니었을까요? 백천수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하나 더 보시면 저는 후자 쪽이 좀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민주당이 말로는 반성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행동으로서 바뀌는 듯한 모습은 안 보여졌거든요.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실책에 편승해서 그 뒤에 숨어서 그냥 조용히 가자 라는 분위기가 지금 민주당에 강했었는데 김세현 의원 불출마로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크게 흔들리면서 이게 이른바 보수대통합이라든가 자유한국당의 쇄신으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진짜 내년 총선이 쉽지 않아 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조금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세영 대수님, 임종석 전 실장은 왜 불출마를 하는 겁니까? 어제 그저께죠. 페이스북에 쓴 내용을 보면 정치를 시작한 지 20년이 됐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 자리인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 그러면서 꾸미자 소명인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해서 민간 영역에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종로에서 출마할 걸로 알고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 5월에 은평구에 살다가 종로구 평창동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를 간 뒤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한테도 찾아가서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사라고 하는 게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대부분 지역구 출마를 위해서 이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임 전 실장이 한 말이 아내가 마당이 있는 집을 원해서 종로구로 갔다 했는데 그전에 살던 은평구에도 싸고 마당 넓은 집들 많습니다. 굳이 종로구 평창동까지 갔으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야겠죠. 출마할 생각이 있었군요. 그렇겠죠. 박정수 실장 보시기에 이번에 임종석 전 실장의 불출마 이게 정세균 전 의장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임종석 실장을 만났던 사람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때 임종석 전 실장이 당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해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은 종로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고 그러면 정세균 전 의장하고 좀 뭔가 교통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움직임을 당에는 없었다. 거기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고 그것이 직접적인 하나의 이유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은 자기가 86세대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서 86세대 정치인의 대표적 주자로서 이렇게 자리매김되어 왔는데 최근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젊은 층에서 86세대 책임론이 나오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이렇게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이 더 크겠죠. 그런데 국회의장, 전직 국회의장이 다시 출마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까지 관례로 보면 그렇게 한 정치인이 없죠. 그렇다면 국회의장 자리가 3부의 하나의 수장인 만큼 그걸 마지막으로 명령하게 퇴진하는 게 사실은 정치인의 가장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정치 안 하는 건가요? 일단 페이스북에서 밝힌 게 있으니까 당분간 현실 정치하고는 거리를 두면서 이제 말 그대로 남북 교류서 자기가 만든 재단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매진을 하겠죠. 그런데 다만 이제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 전 실장의 대중성이나 인지도를 좀 덕을 좀 보고 싶어하는 선후배들은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 작용으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찬수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고 정치적 경험도 많은데요. 상고 초래하면 임종석 전 실장이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해찬 대표가 한번 직접 만나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치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 그 이해찬 대표와 양정철 원장이 제대로 이렇게 임 전 실장을 정책 배려를 못했기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설득하고 좀 잘해주면 돌아올 것이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나오는 건데 저는 뭐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그 성 앵커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만둔 근본적인 이유는 86세대 역할론 본인이 앞으로 어떤 걸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깊게 밑에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 돌아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통일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하면서 그런 광의의 정치 활동을 하면서 뭔가 성공적인 그런 업적을 남기고 그러면은 결국은 민주당 그룹에 있으니까 그런 정치적 역할을 나중에 요구받을 때 그런 데는 장기적으로 응할 수, 응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겠군요. 지금 86세대, 386세대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자연스럽게 좀 이어가볼게요. 이세영 데스크는 평소에 86세대에 대해서 좀 유감이 많으신 기자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닌가요?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386세대에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좀 보수 성향 신문에서 특히 386세대, 종북 386세대 책임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자, 이거 어떻게 적혀야 될까요? 사실 이데올로기 공세의 측면이 강하죠. 어쨌든 그 386 출신 의원들이 어쨌든 여당과 청와대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면 결국 이제 정부 여당이나 청와대의 화살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정략적인 의도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근데 진보 언론에서도 386세대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임 전 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올렸었냐면 2000년에 만 34세 나이로 16대 국회의원이 됐다. 어느새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사실 임 전 실장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전대협 출신 운동권 배려로서 배치를 달았는데 이런 배려를 받고 정치권이 들어온 86세대들이 정작 후배 세대들을 키우거나 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이런 때는 대단히 인색했다는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어떤 세대교초론에 대해서 손을 걷는 것 같죠. 좀 억울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386세대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이인영 우상욱, 임종석. 그렇죠. 세 사람이죠. 임종석이 퇴장을 했으니 아무래도 이인영 우상욱한테도 이제 교체 압력 세대 교체 압력이. 아빠가 가겠죠. 그런데 사실 물러나더라도 물러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러나더라도 스스로 결단해서 물러나야지 이게 정치인으로서 폼도 나고 그리고 정치적 후일도 도모할 수 있는 건데 마치 외부 압력에 떠밀려서 나가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불쾌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찬수 실장은 86세대 당사자신데 이철희 의원이 아침에 라디오에서 집단으로서 86세대가 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물론 이철희 의원도 86세대이긴 합니다만 86세대에 좀 물러나달라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다만 집단용태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모두 다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금 좀 무리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정치권을 물발위할 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풀이, 인재풀이 있었습니다. 즉 제야 세력이 있었고 야당 같은 경우 시민사회 세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야 세력이 되는가 시민사회 세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물러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채울 수 있는 유능하고 새로운 풀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풀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그렇게 되면 각계의 유능한 사람들을 영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영입했을 때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전략 공천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역구에서 경선을 통해서 승리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경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몇 년 동안 이렇게 각 지역구에서 진짜 표밭을 읽은 사람들 또는 대통령과 가까워서 대통령의 이름을 얻고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당선됐을 때 지금의 386세대보다 더 유능하고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조금 진지한 고민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인영 의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조금 집단 용토에 대해서 선을 긋는 이유도 바로 그런 과연 그런 세력들이 386세대가 물러났을 때 그거를 채울 수 있는 유능하고 새로운 풀이 지금 형성되어 있느냐에 대한 조금 새로운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또 한 사람 좀 억울해하는 사람이 우상호 의원인데요. 중진들이 좀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한 세 부류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다선이 죄냐. 그만큼 당에 기여했기 때문에 다선을 하면서 살아남은 거다. 왜 밀어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발하는 부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세대교체를 위해서 중진들이 물러나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다 같은 중진이냐. 험지나 경합지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중진도 있고 텃밭에서 정말 쉽게 당선된 중진들도 있는데 왜 똑같이 물러나라고 하느냐. 가려서 옥석을 가리자. 이런 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다 계획이 있다. 떠밀지 말라. 실제로 이분들 중에는 이제 총선 공천을 앞두고 불출마 선언을 계획하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석상훈 실장.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인적 쇄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세요? 우선 그 전에 좀 전에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푸시자면요. 사실은 86세대도 지금 중진입니다. 대개 86세대들이 3선 아니면 4선이거든요. 그럼 예전 같으면 물갈이 대상이죠. 그렇죠. 본인들이 전부 다 물러나진 않더라도 사실은 그중에서 자기가 정치적 업적이 약하거나 제대로 롤을 앞으로 할 수 없다고 여기는 분들은 86세대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금 물러나야 될 타이밍은 맞다고 저는 봅니다. 물러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총선 앞두고 집권 여당의 쇄신은 어느 정도 폭우로 이루어질까요? 그건 여당이나 여당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쇄신론은 굉장히 무성하고 쇄신의 목소리는 강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과감한 물갈이가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직 비서실장 정기연퇴까지 선언을 했는데 이게 청와대 쇄신까지 이어질까요? 글쎄요. 여당에 대한 세대교체 압력은 키우겠지만 사실 임 전 실장의 거취 결단이 청와대를 겨냥한 것인가 저는 상당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청와대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임 전 실장 거취와는 무관하게 정치 일정에 따른 개각과 맞물려서 소폭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전 실장은 청와대 쇄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쇄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꼭 총선과 연결시켜서 볼 뿐만 아니라 총선보다도 오히려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사실 지금 청와대 진영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냉정에 반해서 1기 청와대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청와대보다 오히려 인재 인력 그런 것들이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바로 그런 대표적인 증거가 두 달 넘게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이렇게 끌면서 국정의 굉장히 혼선을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아무도 이렇게 책임지지 않고서 그대로 가고 있는 지금의 이렇게 상황 자체가 여권 전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정운영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사령탑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청와대 참모진들이라면 저는 지금 시점에 한번 확 물괄을 해주는 게 국정운영 위해선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꾼다면 누구부터 바꿔야 될까요? 저 바꾼다면 일단 비서실장이 책임을 져야겠죠. 비서실장 뿐만 아니라 사실 통일안보 분야에서도 정의용 실장이 오래 해왔거든요. 오래 해왔는데 지금 대북관계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모든 외교관계에서 상당히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책임을 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새롭게 리셉을 하고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의 필요성, 특히 통일외교안보 분야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 국면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사실 청선 때 인적 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되는 편입니다. 청선들이 한 40% 가까이 매번 들어오는데도 우리 정치가 이렇게 잘 안 좋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사실 정치 신인들이 정당 시스템을 통해서 아래로부터 육성되지 못하고 선거를 앞두고 사실 보여주기식 쇄신 경쟁 속에서 명망이나 간판 이런 것들을 보고 경쟁적으로 외부에서 데려오다 보니 개별 정치인으로서 자생력이 없이 개파 구도에 휩쓸리거나 4년 뒤에는 다시 도퇴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재생산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박정수 일찍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의 약화라는 것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전반적으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정당 밖에서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이 어떤 팬덤 문화를 형성해서 그 사람들이 정치를 주도해 나가는 현상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당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정당이 과거와 같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정당이 진짜 굉장히 새롭게 변하고 완전히 변해갖고서 그런 새로운 트렌드 대중의 트렌드에 맞춰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는 점점 더 약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인적 쇄신에도 성공을 좀 하고 정당 정치가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당에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 조언을 부탁하는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선 선거에서 자신의 비전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평가받을 생각을 해라. 단순히 상대방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목적이 되는 정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시영 재수는 어떻게 보죠? 저는 뭐 팁이라기보다 그냥 원칙에 충실하라. 원칙에 충실하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요. 외부 영입을 좀 줄이고 내부 육성 시스템을 키우고 공정한 경쟁 구도를 좀 만들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키우는 게 어떨까. 육성을 좀 해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잠시 뒤에 8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취임 이후에 처음 하는 것 같고요. 국민 패널이 50대 1이, 경쟁률이 50대 1이 넘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시청률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잘할까요? 이런 소통 자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잘 하기를 기대하고요. 이런 소통은 좀 많아져야 된다. 꼭 국민과의 대화 형식이 아니더라도 자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마이크 앞에 서거나 아니면 기재들 앞에 서서 두세 가지의 질문에라도 자신의 생각을 답변함으로써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국민과의 교감의 폭을 넓혀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대수구. 다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의 강점은 진실됨, 진실성 이건데요. 그래서 대중적 호수력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국민이라고 일컬어지지만 각자들은 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어떤 현실인식도 다르고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리 소통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갈등 구조가 첨예한 상황에서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소통을 하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저는 오히려 의회나 야당과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국민과의 대화, 기사, 사설 이 준비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데 오늘 방송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물갈이 얘기가 나옵니다. 당, 공청과 선거를 거치면서 매번 절반 가까운 국회의원이 새로 선출됩니다. 그런데도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 이런 효능감은 높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항상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선거구제 지역구 중심 현행 제도에서는 50대 이상 남성 고학력 엘리트 출신들이 공청과 선거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폭 물갈이를 매번 해도 국회의원들이 별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선거제도를 고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성 정치인, 젊은 정치인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김세연, 임종석 두 사람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적 쇄신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이 대거 밀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나물에 그 밖으로 구성되는 아재국회 21대회도 계속될 것입니다. 각 정당 당원들과 유권자들에 의한 정치 혁명을 기대해봅니다. 한겨레 라이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목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